교회에서 유튜브로 영상 편집해서 올리고 이제 스트리밍도 하고 그럴 컴퓨터입니다. 사무작업도 하고 영상 작업을 하는, 영상 작업은 큰 건 아니고 전문가처럼 짤막짤막한 거 있잖아요 뭐 수련회 같은 거 가거나 할 때 이렇게 영상 만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강의 뭐 이런거 할 용도입니다. 그래서 4대 4대가 필요하대요. 이분이 처음에 생각한 게 라이젠 3400을 얘기하더라구요. 4대 다 라이젠 3400으로 램 16기가에 모로로 해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짧은 영상 작업을 하지만 가끔 큰 영상 파일을 작업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젠 3400 내장 그래픽으로 하면 1920으로 촬영된 일반적인 영상은 편집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그런데 가끔 누가 아 아 저 이번에 저기 저기 막 우리 그거 막 어 수련회 가서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찍었어요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게 4K야 그럼 어떡할 거야 저번에 수련회 영상 누가 찍었어 아 제가 찍었어요 어 팔 좀 줘봐 해서 받았는데 4K야 그러면 라이젠 3400으로 물론 돼요 4K도 되긴 하는데 좀 느리죠 프리뷰 화면도 느리고 시간 찍힌 자를 옮기면 빨리빨리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대부분 영상이 1920으로 찍히기에 라이젠 3400 해도 되지만 컴퓨터 한대는 좋게 하자 세대의 컴퓨터 세대의 사양을 좀 낮추고 한대를 올리자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 그거 괜찮은 방법 인디오라고 말하더라구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예전에 어 교회나 어디 사무실이나 이렇게 올릴 때 예산이 빡빡할 때 돈 많으면 4대 다 좋은 걸로 하면 되지 근데 예산이 빡빡하단 말이에요 다 예산이 빡빡할 땐 한대는 좋게 하고 세대는 어 평균적인 그런 사양으로 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러면 나중에 4K 영상이든 뭐든 그게 자주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컴퓨터 한대 좋은 걸로 딱 하면 되죠 이분이 예산이 모니터까지 포함해서 교회에서 나온 예산 300만원 인가 그 정도랍니다 이거는 제가 그 부품을 사서한 게 아니라 이분이 부품을 딜러몰에서 장판고래 부품을 다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이분이 카드로 딜러몰에서 부품을 결제를 하고 그 부품이 저한테 옵니다 그리고 전 공익만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결제했어요 그래서 이제 300만원 까지 되니까 나중에 이제 모니터가 이제 모니터를 사고 좀 남았어요 처음에 3,200G로 했습니다 3,200G 근데 견적을 다 이렇게 해보니깐 그 이상 필요 없는 거 있잖아 그렇다고 뭐 좋은 컴퓨터 RTX 2080을 달 겁니까? 4K 편집하는데 1650이면 되지? 그렇게 하고 견적이 좀 돈이 남아서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300만원을 줬으니까 그걸 다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올릴까 하다가 아 그러면 요즘 M2 있잖아요 M2 M2가 싸잖아요 옛날처럼 막 250기가가 막 10만원 하지 않잖아요 250기가 쌉니다 7만원인가? 그리고 삼성이 981이 나오고 970 에보가 나오면서 가격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전부 다 M2 답시다 요 세대는 요 세대는 250기가 달고 좋은 거는 500기가 다른 걸로 그렇게 해서 올리고 CPU는 3,200이 아니라 3,400으로 올리는 거죠 그리고 모니터도 이분이 처음에 24인치 얘기하더라고요 24인치 살 거라고 하는데 제가 딜러몬에서 골라줬어요 무결점 가성비 좋은 거 다 넣어줍니다 제가 찾아가지고 솔직히 그런 인컵이 따로 받아야 돼 정보제공이 솔직히 돈 아니야? 그렇잖아 같은 사양의 제품을 갖다가 몰라가지고 30만원 주고 사려고 하는 사람을 어? 이거랑 똑같은 사양 15만원짜리 있어요 요거 사세요 아 15만원 아껴주는 거잖아 아 그 기술준비 받아야 돼 그거 진짜 여튼 그래서 27인치 중에 1920 해상도로 2560이나 1920 해상도로 괜찮게 나온 거 24인치보다 몇만원 비싸요 그거 제가 모델이 뭐더라? 뭐 골라줬습니다 잠깐만 뭐지? 뭐 모니터는 워낙 사람들마다 이제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쓰기에 새 거를 24인치로 사는 건 좀 아니에요 새 거 사는데 27인치 써야죠 근데 2560은 너무 비싸니까 이제 1920으로 10년 8천원 싸지 이거 직접 이분이 결제해서 이제 그 교회로 직접 배송 됐습니다 요게 요게 24인치가 한 9만원 하잖아요 10만원 하거나 3만원부터 이거 사는게 낫죠 어 다른건 몰라도 이 중소기업 모니터 있잖아요 요거는 뭐 유통상 어딨는지 별 의미 없으면 다 똑같아요 중요한 건 무결점 사야 됩니다 중소기업은 무조건 10,000원이나 15,000원 더 붙여도 무결점 사면 됩니다 요걸로 해서 모니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는 지금 내장 그래픽이잖아요 그러니까 HDMI, RGB, DVI 다 있는 걸로 해야죠 ASRock, A320, HDV 모델이 이 세 개가 다 있고 초교 분량도 없습니다 A320 보드는 잘 모르시겠으면 A320 HDV 사세요 DVI는 M2가 없는데 이 HDV는 만원밖에 안 비싼데 M2까지 있어요 M2까지 M2가 이게 NVMe 방식만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SAT방식도 지원할걸요 아마 M2도 있고 뒤에 HDMI, RGB, DVI 다 있는데 아 이게 되게 싸 엄청 잘 나왔어요 이게 원래 HDV 모델이 전원부 7페이지로 X370 모드랑 똑같은 레이아웃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칩셋만 다르고 전원부도 똑같고 방열판도 똑같고 다 똑같아 근데 그게 남는게 개 뿔도 없는지 이게 새로 변경돼서 나온 겁니다 이게 이게 2세대 모델이에요 A320 HDV 1세대 모델이 진짜 미친 가성비였어요 그게 B350이랑 X370이랑 똑같다니까 이 보드 크기랑 이 레이아웃이랑 전부 다 똑같았어요 전원부도 7페이지고 그래서 그거 가성비 미쳤다고 막 이거 아니 원래 다르잖아요 이게 보드가 등기 올라갈수록 칩셋만 다르고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게 남는게 개 뿔이 없는지 그건 단정시켰고 얘네들이 전원부 이제 이렇게 6페이지로 6페이지야? 5플러스원이에요 이게 하여튼 이게 낮추고 나왔는데 이거 그래도 가성비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이거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워는 500W 이걸로 다 통일했고 성리전자 제발 회사 망하지 마라 우리 성리전자 3년 후에 회사 없어지면 또 골치 아파진다 그리고 다 M2로 이렇게 했고 이거 찍는 이유는 H300 케이스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돼요 H300 케이스를 보면서 이제 컴퓨터 이제 막 펜 6개 달리면 무조건 좋은 줄 아는 우리의 초딩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그냥 펜 6개 달리면 6만원에 펜 아니 3만원에 펜 6개 달리면 엄청 좋은 줄 아는 애들 볼트론 좋아하는 애들 내가 이 케이스를 쓰니깐 저딴 케이스를 왜 쓰는 거임? 안에 기구 설계도 구형이고 막 내가 너희랑 무슨 얘기를 하겠냐 내가 뭐 그런 케이스 모르겠니? H300 케이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솔직히 흰색 써야 돼요 흰색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검은색 나온 건데 이 검은색은 별로예요 그래도 검은색이 앞에 광택이 있어서 그나마 좀 난데 흰색이 훨씬 낫습니다 흰색은 이 케이스 어 여기 있네 저기 번쩍번쩍 거리잖아 도장이 딱 돼 있어서 흰색은 도장이 돼 있어요 광택도장이 철판에 근데 이거는 이거 무광이라 허접해 이거 봐야 허접하지 이게 좀 싼 티 나지 않습니까? H300 케이스가 딱 싼 티도 안나고 괜찮아요 여튼 이거를 왜 아 이분이 검은색하고 싶대 다 왜냐면 이 후면팬을 봐 후면팬이 후면팬이 좋은 거라니까 H300 후면팬 되게 좋은 거라니까 제가 제발 말 좀 들어 3만원짜리 케이스에 후면팬이 하나가 있으면 그건 되게 좋은 팬이 달려있다니까 너 시스템팬 그 살려고 봐봐 괜찮은 거 만원이야 만원 우리 CR1000 쿨러도 그렇고 뭐 X1020 120만원짜리 팬 달려있는 타워쿨러 거기에 거기에서 팬을 따로 사려고 하면 만원이에요 그러니까 2만5천짜리 타워쿨러는 쿨러가 만원이고 팬이 만원이고 그 나머지 방열판이랑 그게 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2만원이 되는 거예요 2만5천원이 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3만원짜리 케이스에 들어있는 후면팬은 이거 하나에 8천원 7천원 하는 최소한 6천원 이상은 되는 팬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시스템 케이스는 제가 말했잖아요 상담 아 뭐 아파 시스템 케이스는 후면팬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 거 들어있어 이 정도급은 아니고 그냥 쓸만한 거 그냥 좀 돌아갈만한 거 근데 전면팬 3개가 일단 별로 안 좋아 별로 소음도 높고 그리고 상담팬 2개 달려있는 거는 뭐냐면 중국에서 천원에 그냥 사오는 거 그냥 막 쓰는 거 있잖아요 그냥 막 소리나든 말든 비닐하우스 이런 데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케이스는 뭐 좀 사용한 것도 아니고 받자마자 상담팬 연결해서 상담팬 연결해서 상담팬의 소리가 원래 팬 앞에 3개 뒤에 하나인데 천원짜리 팬 원가 중국산 거 그거 하나 두개 어차피 다 중국산이지만 중국산에서 중국산이라고 싼 게 아니라 중국산 제품 중에 제일 싼 우려 그거 두 개를 달아서 29,000원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가 27,000원에다가 지금 이게 24,000원까지 떨어졌죠 아닌가? 6,000원인가? 아무튼 그 가격에 이 케이스가 괜찮은 이유가 당연히 앞에 디자인이 라인이 이 라인이 괜찮아요 이 라인이 엣지인 라인 헤어라인 이 라인도 괜찮고 이 후면팬이 괜찮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내부가 비록 구형 설계이긴 하지만 이 설계가 그렇게 문제되는 설계는 아닙니다 이 설계가 신형 설계가 더 조립도 편하고 약간 진화된 방식이긴 하지만 이 설계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난 설계는 아니에요 하단 분리형 아니 파워 분리형 구조가 이 케이스가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제 파워가 위에 있고 상담파워는 다 그래요 상담파워가 위에 있고 보드가 밑에 있어요 그래픽카드를 달면 그래픽카드가 바닥이랑 가까이 붙게 됩니다 이렇게 붙게 돼요 지금 이거는 미니보드니까 그렇지 큰 보드 끼면 한 칸 더 내려가요 그럼 그래픽카드가 바닥이랑 너무 가까운데 그런데 하드가 앞에 하드를 여기 달아봐 그럼 그래픽카드 이렇게 달리고 하드도 이렇게 달려 그럼 여기다 벽이 생겨요 벽 벽이 생겨 그런데 밑에 공기 흡입구도 없어 M5 미니백 케이스는 공기 흡입구를 만들어놨죠 M5 미니백 케이스는 공기 흡입구를 밑에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런 거 없어 M5 미니백 케이스가 거의 유일하게 밑에 공기 흡입구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열기가 위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위로 이 갇히게 됩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런 대류현상은 이런 조그마한 케이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이 또 계속 발산이 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길고 큰 거 날리는 건 이 케이스가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A3이고 HDV보드는 M2 슬롯이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픽카드 슬롯이 원래 여기가 정상인데 한 칸 더 내려가죠 이 한 칸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 한 칸 차이가 많이 설명했어 이 한 칸 차이가 이렇게 상단 파워 케이스에서 되게 많이 차이를 냅니다 보면 지금 봐봐요 여기 원래 자리에 꼽힌다고 해봐요 그 밑에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나와 근데 여기 한 칸 내려가 한 칸 한 칸만 내려가도 여기 있다가 이렇게 내려가요 밑에 공간이 확 줄어들어 이거는 지금 미들 타워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미니 타워는 지금 한 칸 내려가잖아요 PCI 슬롯이 그러면 바닥이랑 이만큼 있느냐 이만큼 있느냐 차이입니다 차이가 말이야 그런데 이게 문제가 지금 여기 달렸어 그래 이렇게 달렸다 그런데 하드를 달아 그럼 하드가 여기 달립니다 여기 하드가 그럼 여기까지 다 여기까지 하드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드가 여기 이렇게 나오니까 아 이거를 갖다가 막는 벽이 생기는 거지 다시 한번 똑바로 꺼 볼까 요정도 대략 쪽으로 한번 꺼 봐야겠다 아이씨 아 됐어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하다 여기까지 튀어나와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벽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긴 그래픽 짧은 그래픽 요런 요정도 짧은 건 상관없어요 1080처럼 긴 거 여기까지 가잖아요 여기까지 긴 거는 여기까지 그런 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케이스 발열과 원인 분석이라는 영상에서 한 시간 동안 겁나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거 안 본 사람 보세요 보라 그러면 좀 보세요 댓글로 예전에 설명했던 것 예전에 영상으로 그렇게 열변을 토하고 설명했던 걸 댓글로 지금 뒷북을 겁나 쳐 때리고 있습니다 봐 보면 이미 다 설명한 거야 너희가 말하는 건 예전에 다 알고 있는 거야 오케이 아 뭐 아프다 아 힘들어 여튼 요거 이제 내장 그래픽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램을 8기가 8기가 2개로 꼽았어요 물론 8기가로 해야 됩니다 4,4로 꼽아서 8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이게 이제 조금 DDR4인데 4기가 쓰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램값도 싸니까 8,8 꼽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CPU 요거는 제가 왜 요거 두 개는 이제 완성해놨습니다 요거 두 개를 요거를 제가 왜 조립을 안 하고 내버려놓냐면 AMD 이제 이 3400은 그래도 이 히팅시크 뚜껑은 거 달려 있어요 이렇게 얇은 게 아니라 3200 달리 요거는 지금 이 써머리 너무 많아요 이 여기에 지금 그대로 눌리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다 이게 넘쳐 흐릅니다 이쪽으로 넘쳐 흘러요 그래서 이 써머도 많게 했어 그래서 이게 새로 나온 쿨러는 이걸 아시겠지만 하는 분은 이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써머량을 줄인 거지 근데 요거 이 경우는 3400 사면 지금 사면 써머리 너무 많네요 긁어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대놓고 테두리를 뭐 이런 걸로 긁으세요 이렇게 긁어 긁어서 써머를 좀 벗겨내야 돼 이렇게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직까지 저거를 조립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좀 긁어내야 돼요 끝에 너무 많아 써머리 저 틈으로 들어가서 CPU 핀 사이에 써머를 들어가면 CPU 작동 안 해요 물론 그렇게 될 확률은 되게 적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넘치는 거면 불안해 좋겠더라고 요정도로 그거 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결합하면 돼 지금은 하드를 달지 않지만 M2밖에 없지만 어 이분이 나중에 이제 하드를 달 수 있으니까 교회... 아 맞다 이분이 교회에서 원래 쓰던 컴퓨터가 있대요 그거에 그거에서 하드 빼서 달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 하드 달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드리던 거 제가 했어 여기다가 이렇게 하드 끼워서 여기 나사까지 넣어놨잖아요 SATA도 다 연결이 안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꼽으면 돼요 이거는 너무 쉽지 이렇게 미리 다 해 놨어요 이분이 하드를 단다고 하든 안 한다고 하든 전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조립해요 사용자가 나중에 하드를 달 수 있게끔 생각을 만약 램도 뺐다 꼽게 그래픽카드 꼽을 수 있게 그래픽카드 꼽을 수 있게 이게 결뜩하게 복잡해도 어떻게 쓰든 그래픽카드에 걸리는 거 없게 만듭니다 이거는 그래픽카드 6핀 전원선이죠 여기 있는 거 이것도 나중에 이분이 기존에 있는 컴퓨터 GTS 660이나 이런 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꼽을 수 있게끔 이렇게 선을 묶어 놔야죠 이런 건 철근으로 묶습니다 철근으로 타이로 안 묶어요 왜냐면 나중에 풀기 쉬우라고 나중에 이거는 한 대 좋은 컴퓨터입니다 세대는 라이젠 3400으로 했지만 이거는 i5 i5 1400에 그래픽카드는 1650 1650이면 4K 영상 충분히 되죠 1650 760만 써도 돼요 960만 써도 됩니다 660 Ti 써도 돼요 660 써도 됩니다 560 쓰지 마세요 발을 겁나 심해가지고 그거 고장 겁나 잘납니다 중고로 사면 안 됩니다 560이 가장 560 Ti 560이 중고로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야 590은 알았어 만들어요 여튼 이걸 왜 아수라 케이스로 했느냐 이 H30 케이스라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 DVD DVD 필요하니까 DVD는 다 달았어요 4대 다 DVD 다 달았습니다 DVD가 이게 거의 필요 없는데 이분은 DVD 생각 안 하더라고요 DVD 그냥 없어도 될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DVD가 진짜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쓰이는데 진짜 중요한 순간 했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 우리 아직 기획사 같은 데 있잖아요 우선 좀만한 행사 공연 같은 거 그래를 뭐 찍는 거 있잖아요 영상 그 DVD로 줘요 왜냐 USB로 안 줘요 왜냐 USB는 뺏다꼬다 뺏다꼬다 안에 파일이 깨지잖아요 DVD 안 깨지잖아요 DVD로 줍니다 DVD 받았어 어 그거 어 야 이번에 우리 어 저기 홍보 영상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교회 어 아 그때 그 우리 막 춤추고 하던 거 어디 있지 아 그때 기획사에서 찍은 거 DVD에 있는 거기에 있잖아 아 맞다 거기 아 그거 DVD에 있어? 어 아니 DVD 없잖아 이상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DVD가 한 대는 있어야 돼 무조건 한 대는 이런 큰 사무실은 근데 이제 세대 다 4대 다 달긴 했는데 DVD 때문에 이제 아수라 이걸로 한 거예요 잠깐만 어 안다니다 천만다니다 그리고 이 원래 이제 CR-1000 쿨러를 이분이 이제 주문을 했는데 제가 CR-1000 쿨러로 넣었는데 CR-1000 쿨러가 그 브라켓 있는 그쪽이 조금 이렇게 스프링 쪽이 빠졌더라고요 이렇게 위에가 여기서 그 분량이라고 보내야 되는데 그냥 이거 빨리 이제 퀵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등급은 이제 자유로스 슈트 마스터 이걸로 꼈습니다 그리고 CR-1000이 흰색이더라고요 제가 잘못 넣어놨습니다 검은색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검은색이냐 검은색이냐 더 어울리죠 여튼 요거는 뭐 때문에 조립을 중단했지 뭘 알려주려고 조립을 중단을 했는데 아우 무거워 아 한손으로 뒤집으면 힘드네 아 요게 아 요 성리전자 파워 요거 선 연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다 조립을 안한 것 같은데 지금 파워 이제 선 배분 방법인데 지금 이거 봐보면 이런 파워마다 다 달라요 성리전자는 ID, ID 그리고 마지막에 SATA입니다 이건 어디로 가야돼요 아 당연히 DBT 쪽으로 올라가야지 DBT 쪽으로 올라가야지 이렇게 올라가야지 올라가고 여기 펜선 이건 여기다 연결해야지 그리고 나머지 한 가닥 이건 이건 하드 달 때 써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뭉쳐서 이렇게 SATA선이 한쪽에 세 개가 있어요 이 파워는 이거는 하드 쪽으로 연결해야지 이렇게 조립해야 돼 근데 이거를 설명하려고 내가 이렇게 안 찍었다고? 이게 조립하다 중단했어요 설명할 게 있으면 아 뭐지 지금 이 보드의 경우는 24핀 전원선 SATA선 3.0선 2.0선 2.0선도 여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뭉쳐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곳으로 묶는 거예요 왜 여기다 묶냐 24핀 전원선 되게 두껍고 단단해요 이게 잘 구부러지지 않잖아요 이게 지지대에요 지지대 여기에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반원형으로 이렇게 타원으로 해서 묶어서 놓으면 이게 꺾이지 않잖아 이게 움직이지 않잖아 단단하게 당연히 직각으로 딱 맞춰야지 이걸 이렇게 당기면 안 돼요 이렇게 당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컴퓨터 조립하는 애들이 머리가 나빠서 이걸 막 쳐 당기는데 당기지 않고 안 당기게 딱 직각으로 꼽은 다음에 반원형으로 이렇게 싹 만든 다음에 이렇게 세 개를 넘쳐서 묶어주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게 뽑히거나 흔들일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되게 쉬운데 ECS 보드 같은 경우 ECS ECS 미니 보드 같은 경우는 사타 포트가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M2가 없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게 램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 써서 타원으로 굽혀야 되죠 ECS 보드 초보자는 ECS 보드 조립 어렵다라는 영상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 USB선도 여기 있어 같이 가야돼 당연히 손도 이렇게 꼬아지면 안 돼 딱 펴가지고 납작하게 딱 펴서 딱 묶어야 돼요 그 제가 영상에서 가끔 예전에 올렸던 어떤 영상이 있다면 그거 보고 참고를 하면 예전에 다 설명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맨날 그 유튜브 이제 6개월 3개월 1개월 된 사람들 최근 영상 보니까 동무선답 하고 있지 옛날에 다 영상에서 설명한 것들이야 알겠니 그거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하도 2개 달리니까 전원선 2개 해 놔야죠 이렇게 사탄선도 하나 해서 나사 묶어서 넣어야죠 1650 1650 6핀 전원선이 없잖아요 나중에 바꿀 수 있잖아요 6핀 전원선은 여기다 이렇게 묶어놓은 게 낫더라고요 아수라 케이스는 여기다가 묶기도 좀 그렇고 뭐 마땅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보통 묶습니다 일단 안으로 넣어 놨거든요 안에다가 그릇들이 못 찾더라고요 없다고 그래서 여기다 묶어놓는 게 물론 모양은 좀 그래요 그냥 넣어놓을까 그냥 넣어놓자 그냥 모양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측면이 아크릴이니까 모양 상관없는 분이라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낫고 모양 좀 상관있다고 하면 여기로 넣어놓는 게 낫습니다 환장합니다 이 파워가 이게 새 건데 이 팬 소음이 있어요 그르르르르 거리잖아요 너무 높아 RPM이 이거 다르르르르르 하는 소리도 있어 펜이 안 돌면 이 정도인데 펜이 돌면 펜 속도 조절 그 컨트롤러 이거 불량인가 봐 최대 RPM 오더러에요 펜이 아 아 이거 재조립해야 돼? 이거 그냥 지금 이 소음이 펜 소음이에요 펜 소음 아 미치겠다 아 성리전자 파워기 손절해야 되나 진짜 한 10개 15개 중에 이렇게 펜 소음 분량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보낼 순 없어 이거 그냥 다시 다 뜯어야겠어 파워 교체 근데 이제 제가 조립하는 방식이 전면 패널선이랑 파워선이랑 따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워 교체하기가 편합니다 그 사용자도 이 파워가 터지면 직접 교체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코드 빼고 이거 써 이거 디비드 연결된 거 빼고 그리고 cp보전선 빼면 그냥 그대로 다 빠지는 거야 그냥 그대로 묶어놓지 않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보면 컴퓨터 모르는 사람이라도 교체할 수 있게끔 근데 이게 좀 까다로운게 짜증나는게 뭐냐면 여기를 같이 묶어놨잖아요 여기를 그래서 이거 풀어야 되는게 짜증나죠 타이어 3개나 묶어놨는데 소음 안납니다 이 파워 바꾼거 이렇게 소음 안나요 정상이지 아 힘들어 10 12 21 21